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행승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저번 시간에 월요일 날 수업 때 주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7개년 모의고사 기초의 문제를 좀 분석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봤는데요. 오늘은 11번부터 문제를 20번까지 한번 더 풀이를 좀 해보면서 볼게요. 아무래도 시간 순서대로 문제가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2010년대부터 쭉 문제가 지나가면서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은 바뀌지만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초기 문제나 지금 현재 문제나 내용에 있어서의 복잡성이나 주제는 다양하더라도 뭔가 스케닝을 하고 문제의 글의 소재를 찾고 주제 찾는 방식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야 되고 이 문제의 유형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요지 문제나 제목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11번부터 먼저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11번 문제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 먼저 봤을 때 글의 소재가 조금 보이죠? 공통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weight 자주 나오죠? weight 그리고 depression 이것도 우리는 보기에서 단어가 그냥 de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만 공통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depression의 의미는 뭔가 우울함 또는 우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정서적인 거죠. 맞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보면은 밑에 anxiety and self-image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 뭔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게도 마찬가지고. 요정도 체크하고 본문 갑시다. 본문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서 few years ag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created 해서 몇 년 전에 나는 만들었다. A home study. 집에서 공부하는 그룹 과정을 forward treating.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걱정과 불안을. 첫 문장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항상 소재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보기에서 depression 또는 anxiety, self-image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보니까는 anxiety and depression 바로 나오죠. 맞죠? 그걸 치료하는 거. 요거에 관련된 내용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쭉 보면 스케닝 해봅시다. 훑어봤을 때 가운데 but 하나 딱 보이죠. 맞죠? 바로 읽어봅시다. 요 근처 때 but 문장이 거의 끝까지 마지막 문장 근처 때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에는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만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 전체, 이 but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끝까지 요 3분의 1 밑의 지점 요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글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ut부터 쭉 읽어보면 됩니다. 봅시다. but that's not all 해서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a number of the people, 많은 사람들은 told us,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that by following, 따르는 것에 의해 그 12week 프로그램이면 12주짜리 프로그램이죠. 그 12주짜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they also lost, 그들은 또한 잃어버린다는 거죠. 20 to 30 파운드에서 여기서 파운드가 무게의 개념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조금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파운드는 우리 킬로그램처럼 많이 쓰는 무게 단위인데 20에서 30 파운드를 빠졌다는 거니까 여기서 로스트가 상당히 조금 해석을 할 때 센스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로스트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잃어버리다, 빠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 20에서 30 파운드 파운드도 개념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문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로스트는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놓치고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트가 뒤에 무게 개념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 빼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This surprising result에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는 showed, 보여준다, 나에게 뭐를 When people have their brain 사람들이 도와줄 때 그들의 머리 또 뇌를 They have their bodies 그들은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들의 몸을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People have their brain They have their bodies 돼 있는데 헬프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생각을 한번 좀 곱씹어보면서 하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들의 뇌를 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뇌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봤을 때 좀 쉽게 생각하면 일단 뇌한테 우리의 뇌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맞죠?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든지 이득을 주든지 영양제를 먹든지 anything 뭐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뇌에 도움이 될 때 그들은 또한 그들의 몸도 도와준다. 그럼 사용해봅시다. 뇌가 도움을 받아서 좋아지면 육체적으로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첫 번째에서 아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내가 anxiety랑 depression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 12주짜리 프로그램을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뇌를 도와주면 몸도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뇌가 좋아지니까 몸도 좋아지더라. 좀 주제가 나오는 방향성이 성렬이 비슷했죠. 앞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11번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Difficulties in losing weight. 일단 살 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지금 우리는 뇌가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더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1번 아니고 2번 Ways to deal with depression. 방법들 다루는 우울증을 이것은 관련이 없죠. 3번 Effects of Mental Health 영향 정신적인 건강의 어디에? 무게 자세히 생각합시다. 우리는 보기에서 Brain과 아까 얘기했던 Body가 그 단어 그대로 보기 나올 거라 생각하면 출제위원이 바보죠. 맞죠? 출제위원이 바보 등신도 아니고 Brain과 Body를 그대로 넣어주면 그냥 답 한번 체크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Brain은 뭐로 바꿨습니까? Mental Health로 바꿨어요. 정신적인 건강이 뇌랑 직결되는 동일 개념의 다른 어휘인 거죠. Weight는 뭐라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Body 그러니까 Body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을 동일한 개념을 가지지만 다른 어휘로 바꾼 것이 Weight고 그럼 다시 볼게요. 정신 건강의 효과죠. 육체 자, 바꿔볼게요. 내가 한번 Brain의 효과예요. Body의 그러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다음은 3번입니다. 이 연계가 개념이 이어져야 됩니다. 4번 Significance of maintaining physical health 있는데 이게 많이 빠지는 오답이었을 수 있어요. 일단 Significance는 중요성이죠. 중요성 유지하는 것에 육체적인 건강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몸무게에 빠진 얘기 나왔던 것 같고 이 단어가 나와서 답이 이것과 같은데 라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의 소재 Enxiety and depression 없고 두 번째 Brain이 없으니까 5번 관계 걱정과 자기 자아상과의 관계 관련 없죠. 맞죠? 답은 자연스럽게 3번입니다. 맞죠? 3번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는 뻔하게 좀 보여요. 많이 샥스 맞죠? 뭔가 상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올라갑시다. 첫 문장 Tuna and swordfish Swordfish가 뭔지 알 거란 기대는 저도 안 하고 저도 모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 swordfish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물고기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Tuna는 알다시피 참치고 참치랑 swordfish 어떤 새 그 새가 아니라 물고기 이름이에요. 물고기 이름에 그 swordfish라는 것은 Having instead Declined 있는데 Instead는 묶음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꾸준히 라는 의미예요. 꾸준히 Have been declined 감소되어 왔어요. 4 years 수년 동안 Victims of uncontrolled overfishing 해서 피해자로서 통제되지 않은 과도하게 낚시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첫 문장에서 소재를 찾을 수 있죠. 샥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일단 Tuna랑 swordfish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소했대요. 왜? 통제되지 않은 거니까 막 무자비로 막 어획을 하는 것 때문에 무자비한 어획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스케닝 갑시다. 훑어봤을 때 바로 뒤에 번 나와요. 또 Tuna of this 나와요. 그 다음에 좀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번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읽어봅시다. 하지만 A continuously hunted fish에서 끊임없이 사냥당했던 물고기 샥 상어 얘네들은 May finally 마침내 Be able to continuously 아 죄송합니다. Be able to live 살 수 있을 것이다.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Being killed 죽임을 당하는 것에 다시 말하면 이제 하지만 이런 Tuna Fish 샥 이런 애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살지 않는 것이다. 빙빙 둘러 얘기했지만 결국 말해서 안 죽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첫 문장에서 보니까 과도하게 어획하는 것에 의해서 자꾸 감소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문장에 나왔고 뒤에 바로 벗이 나와서 그 내용을 반전시켰는데 이 글의 주제는 그럼 첫 문장입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까 를 고민해야 됩니다. 당연히 벗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로 쭉 갈 수 있겠죠. 뭐가 없으면 스캐닝해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그러면 쭉 봤을 때 스캐닝해서 다른 요소도 없어요. 마지막 문장 바로 갑시다.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Any action 어떤 활동들은 People can take for the benefit 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for the benefit 어떤 이득을 위해서 상어의 그래서 상어를 진짜 말 그대로 상어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초보예요. 상어가 아니라 이 글에서 생선입니다. 알겠죠. 튜 나 스워드피쉬 이거 왜 나왔어요. 얘도 나왔고 샤크도 나왔고 그래서 생선들에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어떤 활동도 is good 좋대요. for the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샤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샤크한테 좋은 이득이 되는 활동을 하니까 전체 생태계가 좋아지더라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첫 문장은 주제랑 관련이 없다. 뭐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던 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어획 때문에 뭔가 수가 줄었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냥당했던 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한다? 상어한테 좋은 활동을 하니까 전체 생태계가 좋아지더라. 끝났죠 맞죠? 그럼 뭐해라? 상어한테 좋은 활동을 해라. 끝입니다. 가보러 가볼게요. 1번 effort 노력 막는 것을 위해서 과도하게 어획하는 것을 상어해 자 얘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쌤 질문 샤크만 나오는데 아까 피쉬가 이 글의 핵심 소재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전체 피쉬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증가시켜야 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소 맞아요. 근데 얘들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됐냐를 얘기했던 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샥 그러니까 여기서 상어한테 좋은 것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 전체 생태계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상어한테 잘해야 생태계가 좋아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상어한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어획을 막는 것을 위한 노력 1번은 답이 되는 거죠. 2번 Factors 요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감소에 Marine Digital Diversity 하면 해양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해양 다양성의 손실은 뭐냐면 다양하게 살았던 생선들이 이제는 몇 개 안 사는 건데 그거는 수가 감소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뭐 Factors 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요인도 없어요. 사실 2번은 그럴듯하 보이지만 아닙니다. 3번 필수 요소 또는 필요성 찾는 것의 Replacement 대체제를 또는 대체를 샥스픈 이거 우리 많이 아는 그 샥스픈이죠. 샤크가 상어고 이게 지느러미거든 그래서 샥스픈 하면 상어 지느러미를 얘기해요.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4번 Advantage of Global Cooperative Study에서 샥크에 대한 2점 세계적인 협력 연구의 상어에 대해서 관련 없습니다. 5번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Result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결과 과도하게 오액하는 것에 여기서 될 것 같지만 Economical이 이상하죠. 맞죠? 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2번 마무리하고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크게 보기에서 소재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expression 이런 것들 feeling 이런 감정 이라는 얘기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바로 첫 문장 할게요. 바로 첫 문장에 Metaphor Metaphor은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see stairs 나 stars 나 and cold shoulders 같은 이걸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비유들은 이죠. 이런 비유들은 describe 묘사한다 뭐를 social rejection 이게 중요하죠. 사회적인 거부 또는 거절 이유를 using 사용하면서 cold related 컨셉 해서 차가운 거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쓱 보니까 I see 라고 했고 cold short 라고 했으니까 뭔가 아이스나 cold처럼 차가운 것을 개념으로 하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방금 이 맷 비유는 사회적인 거절 거부를 나타낸다 이게 소재죠. 차갑다 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스캐닝 해보니까 however 있고 다른 것들은 마자한 문장 정도 있어요. 두 문장 읽어봅시다. however 바로 여기 two experiments 두 가지 실험은 하지만 드러냈다 뭐를 those expressions 이 표현들 당연히 뭡니까 I see stars and cold short 이거죠. 이러한 표현들은 are more than mere metaphor 돼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mere는 우리가 단지예요. 단지 그 이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지인데 more than mere metaphors 하면은 단지 비유 그 이상이다 이 말인데 이거는 좀 의미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비유 하는 것 그 이상이다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갑다 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단지 그 비유를 하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말자 문장 we know 우리는 압니다. being excluded 해서 배제되는 것 이거를 뭐로 연결시켜 있었어야 돼요? social rejection 이렇게 배제되는 것은 is psychologically painful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리고 here 여기 우리는 발견했다. it feels just like it's described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느껴진다. 마치 그것이 묘사된 것과 같이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비유일 뿐 차갑다 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한 비유일 뿐이라고 했는데 however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비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cold 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마자 문장에 보니까 cold 라고 묘사된 것과 같아 이 말이니까 진짜 차갑게 느껴진다는 의미겠죠. 그럼 올라갑시다. 답으로 가볼게요. 1번 problems 문제와 해결책 사회적인 배제 관련 없죠.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cold 2번 contradictions 어떤 모순 숨겨진 말 그대로의 표현에서 우리가 아까 차갑다 라고 하는 것의 모순이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려면 cold 단점 우리의 불완벽한 기억의 개소리죠. 4번 효과 사회적인 고립에 육체적인 감정에서 생각해봅시다. 사회적인 isolation 이거는 아까 뭐와 같습니까? 뒤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에서의 social rejection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인 고립의 영향 이거 맞죠? 어디에? 물 육체적인 감정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육체적인 감정 뭐지? cold랑 연결 들을 게 있나? 진짜 차갑게 느껴지나? 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4번 키 5번 관계 운동과 혈액순환에 이건 진짜 개소리죠. 그럼 우리는 뭐만 느끼면 됩니까? 위에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나오는가만 보면 됩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아까 however부터 뒤에 보면 되겠죠? 심리학자들은 이거 나오죠. 맞죠? 쭉 실험을 하는데 뭐였냐면 estimate the in lapse indoor temperature 온도를 쟀어요. 감이 와야죠. 아 진짜 차가웠나 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금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육체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 뭡니까? 감각 그건 뭐예요? cold 춥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됐고 14번 바로 갈게요. 14번에는 쉬워요. 백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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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백팩 나오고 내려갑시다. 첫 문장에 백팩 are a great way 백팩은 상당히 훌륭한 방식이에요. 옮겨다니는 책들을 노트북을 바인더들을 그리고 여러가지 제공품들을 한데 스캐닝 해보니까 누름표가 바로 나와서 읽어봐야 되죠. 어떻게 백팩은 사용될 수 있는가 더욱더 안전하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스캐닝 했을 때 should 나오고 여기도 should 있지만 체크 안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이 should들을 다 읽어보면 되는 거겠죠. 편의사항 좀 가릴게요. should the size 크기는 반드시 적절해야만 해요. 그 크기의 of the child 아이의 그리고 it should 그것은 should be ergonomically designed 대개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야만 해요. 또는 디자인 되어야만 해요. 줄이기 위해서 불편함을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뒤에 다른 거 있습니까? 스캐닝 요소에서 역접적소사나 글의 흐름을 바꾼 요소가 전혀 없죠. 지금 보니까 백팩을 상당히 개쩌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땐 백팩이 지켜야 될 조건이나 올바른 백팩이란 무엇인 거죠? 올라갑시다. 1번 다양한 종류 백팩 주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특징들 이상적인 백팩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상적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3번 백팩을 패킹은 가방을 싸는 겁니다. 가방을 싸는 순서 개소리죠. 4번 이득 사용하는 것에 숄더백 이건 백팩이 아니죠. 숄더백은 이건데 맞죠? 5번 방법 고르는 것에 올바른 능력을 백팩에 여기서 올바른 수용 능력을 고르는 방법 5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캐팬시티가 뭘까요? 원래는 능력이잖아. 그런데 백팩에서의 능력이 뭔데 담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5번의 답이 안 되는 거죠. 답은 아까 얘기했던 2번 알겠죠? 이상적인 특징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서는 공통적인 소재가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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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커피고 바로 가면 천문장에서 Because of Research에서 연구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맛있는 것이 커피를 기여한다는 것을 To disease 어떤 질병의 ranging 이거는 범위를 이루면서라 되시죠? 범위를 이루면서 암에서부터 심장 뭐 어택이니까는 이거는 심장의 마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르는 모든 질병의 탓이라고 하는 그 연구 때문에 커피는 항상 오랫동안 Guilty Pleasure 는 Guilty가 죄책감이죠. 그래서 참 죄책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이 도저죠. 천문장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좀 알아 놔야 돼요. 천문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는 항상 대부분 90%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천문장만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스캐닝은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However 있고 For instance 있죠. 맞죠? 좀 쫄리면 이 However 문장 바로 다음 거 정도는 읽어봐도 괜찮아요. 보면 New Research 새로운 연구는 제안합니다. It may actually 그 커피가 사실은 뭐 할지도 모른다. 제공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이득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끝 답은 나왔죠. 커피는 개 좋다. 올라갑시다. 1번 건강적인 이점 마시는 것의 커피를 답은 1번입니다. 다른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16번 바로 갈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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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계속 나오죠. 바로 갈게요. 첫 문장 자주 사람들은 리포트 보고합니다. 좋은 울음은 뭐 좋은 울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음은 Can make them feel 만들 수 있다. 그들이 느끼도록 더 좋게 그리고 More 더욱더 At peace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면 좋대요. 맞죠? 울면 좋대. 그럼 이게 우리는 뭐가 걸리냐 저 오픈 때문에 찝찝한 거야. 자주 이럽니다. 라고 하면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스케닝을 한다. 딱히 없고 봤을 때 This 있어서 이건 맞이한 문장이라서 본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글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있겠지? 이것은 주장한다. 뭐를 우리가 말 그대로 릴리싱 배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텍신 이거 독성물질이죠. 독성물질을 우리의 시스템으로 붙어 When we cry 우리가 울 때 그래서 That crying itself 우는 것 그 자체는 May support 지원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전체의 웰빙 행복을 돼 있으니까 첫 문장 똑같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우는 거는 좋다네 올라갑시다. 1번 How to control tears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눈물을 틀렸습니다. 2번 다양한 원인들 눈물에 원인 아닙니다. 3번 적절한 절차 아닙니다. 4번 대처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감정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치료하는 힘 감정적인 눈물에 답은 5분밖에 안되죠. 맞죠? 이제는 속도가 좀 나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스케닝과 이 흐름에서의 소재 찾는 것들이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속도까지 풀어줘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빨리 수업을 하지는 문제 푸는 속도가 실제 머릿속으로 또는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보면 됩니다. 알겠죠? 17번 가볼게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17번에 보기 보면은 뭐 여러가지 나오는 것이 retirement retiree retirement 전부 다 은퇴랑 관련된 거죠. 은퇴랑 첫 문장 갑시다. Doing some amount of engaging work 하는 것은 뭔가 조금의 양의 engaging work 뭔가 참여하는 일을 그것은 offer 제공합니다. 편안한 transition 전환점을 between full work mode 완전히 풀로 일하는 모드와 and full retirement 모드 완전히 은퇴한 모드 사이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에 썼지만 핵심은 이거죠. 뭔가 어느 정도 양의 일을 좀 하는 것은 좀 편안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자도 아닙니다. 일을 빡세게 하자도 아닙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 뒤에는 전부 다 자질구레한 얘기들이어서 볼게요. 스캐닝 했을 때 별거 없고 좀 보니까 for 있죠. 맞죠. 우리 첫 문장에서 이 글에서 내용을 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됩니다. 내용이 이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for those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누구냐면 are mentally and financially ready 정신적으로나 좀 재정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는 맞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early semi-retirement 자 여기서 semi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semi라고 하는 것은 반쯤이에요. 절반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semi-colon 땡땡 찍을 때도 점을 막 땡땡 찍는 게 아니라 땡고 땡 해서 반쯤만 찍는 것도 우리 semi-colon이라고 하죠. semi는 절반쯤을 말하는데 이렇게 semi-retirement는 그러니까 좀 반쯤 은퇴한 거예요. 절반 정도만 은퇴한 것은 can be the ideal course 이상적인 과정이 될 수 있대요. for navigating 항해하는 것을 위해서 길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즉 이게 적당히 은퇴하는 것 조금만 은퇴하는 것 자 이게 뭐로 이어져야 되는지 압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어느 정도 양의 일을 하는 걸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의 일을 하는 것은 적당히 조금 일을 하는 것은 참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갈게요. 1번 효과 초기에 은퇴하는 것에 사회에 다 좋았는데 뭐가? 갑자기 사회 뿌리기 맞죠? 사회는 아닙니다. 2번 benefits 이득 이라는 것에 semi-retiree 반쯤 은퇴한 사람으로서 자 이건 됩니까? 안됩니까? 반쯤 은퇴한 사람으로서 적당히 일을 하는 것 노년에 될 수 있죠. 맞죠? 그것의 이점 3번 raised awareness 가 증가된 인식 오래된 사람의 복지에 관련 없죠. 4번 필수 요소 또는 필요성 적절한 수입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돈 좀 벌어야 되나 이겁니까? 아니죠. 5번 방식 극복하는 것의 외로움을 은퇴 후에 라고 되어있죠. 음 지금 여기서는 은퇴 후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아니라 은퇴를 어느정도 좀 절충해서 너무 한방에 은퇴 빡 하면은 너무 타격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적당히 반쯤 은퇴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걸 제안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면 나폴레옹이 자꾸 나와요. 근데 나폴레옹 뿐만 아니라 disease 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고 체크해놓고 넘어갑시다. 첫번째 문자 보면 나폴레옹이 is known 나폴레옹은 알려졌어요. 지니 졌 던 것으로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have lost 가 우리 현재 완료니까 졌 던 것으로 그 싸움에서 워터루에 뭐 때문에 그의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요정도 나폴레옹이 그의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졌 데요. 맞죠? 이게 핵심 소재고 스캐닝 쭉 해보니까 however 나와서 볼게요. 하지만 거기에는 없대 실제적인 문서가 이런 해프닝 또는 사건에 다시 보면 이런 사건의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그 싸움이 질병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맞죠? 문장 읽어보고 확신합시다. 보자. Combined force 모여진 융합된 힘은 또는 군대는 was almost 거의 두 배였다. Death of 나폴레옹's army 나폴레옹의 군대보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대보다 상대 군대가 두 배 이상 많았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갑시다. 1번 원인 나폴레옹의 질병의 질병의 원인 아니죠. 맞죠? 왜 졌는지에 대한 진실이죠. 2번 패배 전쟁의 질병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진게 아니라고 했어요. 2번은 매력적인 오답이죠. 3번 효과 모여진 군대의 승리 그냥 군대가 모여졌으니까 같이 합쳐져서 승리하더라 는 아니죠. 사실 나폴레옹은 저쪽 그리고 나폴레옹의 입장에 그리죠. 여기서는 4번 원인 나폴레옹의 패배의 워터홀로에서 이게 답이죠. 당연히 그 원인은 뭐 때문이다? 질병이 아니라 딴 거 5번 인기 영화의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밑에 보기 보니까 좀 아키텍처가 좀 나와요. 건축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첫 문장 갈게요. visit 방문은 뉴올리언스에 그것은 말했다 우리에게 얼마나 profoundly 정교하고 심오하게 또는 깊게 사람들이 can react 반응하는지를 to price signal price는 가격이고 신호는 시그널이죠. 맞죠? 그래서 가격 신호에 반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게 핵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격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 이게 이 글의 소재입니다. 스캐닝 해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를 알아볼게요. 훑어봤을 때 but 있죠. 맞죠? 맞아 문장 있고 여기 부분 읽어보면 되겠죠. 봅시다. they look charming 그것은 그들은 그것들은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하지만 it is not a practical design 그것은 실용적인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그리고 has not caught on 해서 잡지도 않아요. 어떤 것들 어디에서도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력이 없다는 거죠. 실용적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볼게요. 실용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만 실용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 일단 이게 가격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봅시다. there is a similar story. 거기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브리튼 영국에서 which is a full of dingy house 가득 차있는 참 어두컴컴한 집으로 in response to their policy에서 그 정책에 대응해서 라고 되어있죠. 자 집이 어두컴컴해요. 정책에 대응해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봅시다. in effect 어떤 영향에서 1696년부터 1851년까지 뭐하는 것에 taxing 세금 매기는 것에 사람들에게 based on the number 어떤 숫자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그 창문에 그들의 집에 갖고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1696년부터 1851년대까지는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냐를 두고 집 크기나 이런 것들을 규모를 가늠했고 그러면은 즉 창문이 많다 집이 크다 집이 크다 잘 산다 잘 사니까 돈을 많이 내라 세금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두컴컴한 집이라는 것은 창문이 있다 없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이죠. 무슨 말이냐 아 세금을 겁나 때리니까 나는 창문 다 없애고 어두컴컴한 집에 넓은 집에라도 살았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다 가격 신호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돈 실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야 되죠. 세금 많이 매기니까 창문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겁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위해서 집이 건축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글에서의 메인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1번 스타일 집의 영향을 받는 세금 시스템에 의해서 세금 시스템 돈이죠.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대요. 집의 스타일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까 맞아 문장에서 나왔잖아. 창문 창문 세금 많이 매기니까 창문 없다네. 1번 되죠. 맞죠? 2번 중요성 이거 시그널리티인데 죄송해요. S가 빠졌네. 여기서 이거 신호인데 인 아키텍처 상징 또는 부호를 말해요. 어디에서? 건축에서. 틀렸죠. 3번 노력 복원하는 것의 전통적인 집에 틀렸죠. 5번 4번 집들 지어진 에코 프렌드리 친환경 저가 아니죠. 맞죠? 5번 효과 클라이맨 기후에 틀렸죠. 지금 우리는 1, 2, 3, 4, 5 중에서 돈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단 한 개밖에 없다. 1번 그런데 우리는 소재만 잘 찾으면 2번, 3번, 4번, 5번에 상당히 쉽게 걸러져요. 왜냐? 뭐 때문에? 글이 어려우면 보기는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원칙이에요. 글도 어려운데 보기도 어려우면 이건 다 틀려요. 그냥. 그래서 글이 어려우면 보기를 상대적으로 1, 2, 3, 4, 5번에 구분이 명확해요. 1번 돈이죠. 2번 신호, 기호예요. 3번 전통이고 4번 친환경 5번 기호예요. 완전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만 잘 잡으면 답이 나와 그냥. 그래서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ways 어쩌저쩌 돼 있는데 공통적인 거 딱히 안 보여요. 바로 갑시다. 보기 말고 첫 문장 거기에는 있다. 많은 증거가 뭔데? 강한 공동체는 가진다. 적은 범죄를 그리고 생존한다. 이런 재앙 또는 재난에서 더 잘 돼 있죠. 핵심이 나왔죠. 음 공동체가 강하면 범죄도 적고요. 음 재한이나 또는 재난이 발생해도 잘 산대요. 이게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가 걸려요. 뭐냐? 많은 증거가 있다 했어요. 그럼 아 아닌 경우도 있다가 주제일 수도 있으니까 스케닝 쭉 해봅시다. 쭉 훑어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마지막 문장 갑니다. 그럼 솔직히 직감이 돼야 돼요. 그냥 첫 문장이 주제겠다. 순행 구조겠다. 생각해야 되죠. 마지막 Judas argues 이 사람은 주장했어요. 뭐냐? best way 최고의 방법은 막는 것의 죽음을 미래의 heat ways 어떤 열기 파로부터 맞지? 그것은 is not having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하는 것은 생존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가지는 것은 의미 없어요. policy 정책을 handing out discount air conditioner 해서 그 전달 또는 전해주는 것에 discount 할인을 air conditioner 쿠폰 우리가 알죠? 에어컨 에어컨 쿠폰을 주는 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뭐 해야 된다? but not but not a but b 이게 아니라 but 뒤에다 이 말이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을 많이 봤죠? 강한 공동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 끝났죠? 공동체가 강하게 잘 형성이 되면 범죄도 없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죠. 지금 다 보러 갑시다. 1번 ways 방법들 가도 돌보는 피해자를 범죄 여기서는 핵심 소재가 안 나왔죠. 우리는 뭐가 안 나왔는데요? 공동체 2번 필수요소 필요성 형성하는 것에 강한 사회적인 유대감을 돼 있는데 공동체라는 단어가 커뮤니티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의 핵심 소재는 공동체인데 답은 없나? 아니란 말이지. 비슷한 개념의 다른 어휘로 나왔단 말이에요. 소셜본즈는 사회적 유대감이에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사회적인 공동체를 강하게 형성하는 필요성 돼야 안 돼요? 되잖아. 3번 관계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건강 개소리죠? 4번 요소 영향을 미치는 발생에 자연재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왜 생기냐 얘기하는 거 아니죠? 5번 중요성 증진시키는 모으거나 증진시키는 걸 말합니다. 모으는 것의 기금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핵심 소재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2번이죠. 맞죠. 2번 정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문제 다 봤고 오늘 20번 문제까지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 초반에 좀 빡세게 연습하고 연습했으면 살짝 살짝 할만한 문제들로 쭉 연습을 해봤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사실상 많이 틀리지 않았으면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정립되어가는 문제 방향성이 주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제목 문제나 요지 문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20번까지 문제 풀이를 했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쭉쭉쭉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풀어볼 건데 사실 원래는 엄밀하게는 오프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나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풀이라도 직접 해보고 하는 연습을 해봐야 실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여건상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연습해보라고 숙제를 냈을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연습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 초반에 얘기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혹시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다면 뜨끔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번까지 문제 풀이는 오늘은 엿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 문제로 풀이를 진행할 거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문제의 숙제는 카톡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끝!